두근두근 모의고사 좀 유치할 수는 있지만 두근두근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언제 두근두근 하죠? 그죠? 첫 번째는 기대감 기대감 때문에 두근두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걱정 근심 뭐 이럴 때 두근두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가 공부하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죠? 개념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개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선생님이랑 개념 완성을 베테랑의 개념 완성을 들은 친구가 있겠고 또는 선생님의 개념이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개념을 들은 친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커리 잘 따라왔다면 개념을 들었고 기출 선생님이 200제 수업을 해서 기출도 같이 풀었었어요 그리고 이때 모두 하라지 내가 수특도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개념하면서 같이 해주라 그랬지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야 또는 뭐 선생님이 기출 200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중에 무슨 엔젤 같은 거 많잖아요 그쵸? 기출 문제집 이따만한 거 많잖아 뭐 그렇든 간에 자 이제 개념을 배웠고 문제도 어느 정도 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왜 두근두근이냐 보통 이제 개념이 끝났으면 본인의 개념에 대한 흡수력이 어느 정도 내 공부에 대한 완성도가 어느 정도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걱정되겠죠 그쵸? 택도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될 거고 또는 공부 진짜 많이 했으면 기대가 많아져요 기대가 많아지면 두근두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능시험 보면요 저 앞에서 시험지 올 때마다 두근두근 하거든요 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 준비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잘 보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마음을 비웠어 그럼 두근두근 안 하거든요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 그쵸? 따라서 선생님이 두근두근 몰고사의 가장 큰 이유는 개념에 대한 완성도를 확인하고자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마지막에 여름방학 끝나고 나오는 몰고사는 뭐야 제목이 파이널이죠 그쵸? 실전 파이널이고요 그거는 이제 진짜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가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개념에 대한 완성도를 확인하는 몰고사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이게 우리가 특히 이번에는 개정된 교과이기 때문에 어떤 몰고사를 우리가 30분 내에 시간제서 푼 적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럴 만한 몰고사는 없어요 사실은요 작년도 4월 교육청 풀어보자 범위가 안 맞는데 교과서가 바뀌어서 그런 거는 노동이고 말도 안 되는 학습이잖아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몰고사 형식의 문제를 풀면서 자 몰 아 내가 어디가 약하구나 개념할 때는 다 이해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만약에 지금 몰고사가 이게 8회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회 2회 3회를 푸는데 4회까지 풀었다 내가 양자수 문제를 3개를 4개 중에 당연히 4회니까 양자수가 4개 나 4문제 있을 거 아니야 한 문제당 한 개씩 넣었거든요 그런데 4개 중에 3개 틀렸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양자수가 약한 겁니다 그것도 좋게 말한 거야 양자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개념을 했는데 분자 모양은 틀리네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개념 완성 끝나면 나오는 커리가 킬러 특강과 두근두근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느 걸 훨씬 더 강조하냐면 학생들은 이걸 훨씬 더 좋아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은 책을 이거 듣고 있는데 이거는 킬러 단원 중화 반응하고요 양적 계산 문제 즉 문항의 번호를 본다면 19번과 20번을 위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18문제를 깔끔하게 풀어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듣는 건 위험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거에 막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다 까먹거든 그래서 두근두근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게 문제를 보면 두근두근을 풀었을 때 만약 양적 계산 문제 못 풀었어요 괜찮아 그냥 아껴둬요 나중에 킬러 특강 듣고 다시 풀면 잘 풀리거든요 그렇잖아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산화수 문제라던가 산화원은 개수 맞추기라던가 중화 적정 실험이라던가 중화 반응은 틀릴 수 있지만 중화 적정 실험은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아 이게 급하게 두근두근을 막 8회를 이번 주에 내일 뭐 두 개 풀고 모레 두 개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건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근두근 모의고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다시 돌아 봅시다 자 아까 얘기해서 총 8회분이 되겠고요 8회분이면 몇 문항이죠 여러분? 160문항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이 160문항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고 있다 심지어 독하게 마음을 하고 이러시지 모르겠는데 160개 난 다 외웠어 이제 알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모의고사를 봐도 43점 이상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이 직접 출제를 다 한 거기 때문에 매칭도는 굉장히 좋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어 선생님 이거 기출인가요? 기출 없어 알겠죠? 기출 중에서 필요한 아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기출이기 때문에 기출을 살짝 변형한 문제가 조금 있어요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수능특강에 대해서 어 이게 수능특강의 연계유리라는 게 있잖아요 랩스특에 대해서 이게 아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가 약간 변형해서 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내가 주지한 거야 그리고 특히 이번에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없었던 데서 처음 들어온 거 어떤 거 있지? 몰롱도라던가 그죠? 평영이라던가 아니면 중화적정 산화수 개수 맞추는 것들 양자수 그죠? 그 다음에 중화반응에서 이가산 들어가는 애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 선생님이 취재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믿고 이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난이도는 어느 정도냐 난이도는 난이도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파이널에 비하면 좀 쉬워요 왜냐면 그때는 여러분의 실력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체감 난이도는 아마 비슷할 거야 왜냐면 지금보다 그때 여러분의 실력도 좋아지니까 그죠? 어 그래서 마지막 수능 날이 달려가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냥 중급 정도로 얘기를 해줄게요 뭐 이거에 또 상처받는 학생도 있을 건데 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어 등급에 집착하는 거잖아 어 내가 만약에 37점 나왔어 어 이게 정도는 몇 등급일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알겠어요? 어 이걸 만든 목적은 본인이 본인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니까 그래서 이거 풀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몰고사는 한 번 풀고 버리는 시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겸손해지자 오케이 즉 만약에 어떤 단원 문제가 있었는데 산하수 개수 맞추는 거예요 근데 5개 풀었는데 2개 틀렸네 어 뭐 다음에 3개나 맞췄어 금융적일 수 있지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2개 틀렸면 아 이쪽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 이거 대충 알아 가 아니라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는 난 절대 안 틀려 앞으로 안 틀릴 거야 이런 마인드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복습을 어떻게 한다?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해줄 건데 누적적으로 복습해라 누적적 이게 뭐냐면 1회를 풀었어요 1회에서 4개 틀렸어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4개를 다시 풀고 그죠? 자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하고 가야지 그죠? 그래 나서 이제 2회를 풀었어 2회에서 또 4개를 틀렸어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틀린 문제와 여기서 틀린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농도에 맞추는데 여기서는 농도에 틀릴 수 있지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2회에서 4개를 또 복습하고 체크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확인하고 이때 반드시 누적적 복습이라는 게 뭐냐면 2회를 했으면 1회에서 틀렸던 걸 다시 한 번 읽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풀고 그 다음 2회 틀린 거 다시 하고 알겠죠? 그럼 3회를 풀어 자 3회를 가면 3회에서 자 3개 틀렸어 실력이 좋아졌는 건지 아니면 3회가 조금 쉬웠는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3회 3개 틀렸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 번 보시고 이거 다시 한 번 보시고 다시 한 번 보는 거야 그러면 아 5회 6회 넘어가면 문제를 보는 눈이 생겨요 아 내가 이런 유형이 약하구나 내가 이런 걸 자꾸 틀리고 에? 저번에도 이거 틀렸었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면 외워버려 외워지는 거야 안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다 시험에 뭐 또 점쟁이냐 똑같이 내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뭐냐면 야 이거 어디서 푼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억만 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기억만 나면 그거는 노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똑같이 실수해서 똑같이 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이 나왔는데 야 이거를 잘못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는데 당장 시험에서 똑같은 반복을 하는 거야 실수의 반복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없으려면 몰고사는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법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아 효율적인 공부가 되려면 반드시 누적적으로 공부를 하길 바란다 라는 거고요 따라서 누적적으로 복습을 하려면 절대 속도에 집착하지 말아라 오케이? 이거를 지금 상위권의 최상위 애들은요 사실은 하루에 한 4회분도 풀 수 있어요 그치 않겠습니까? 굉장히 최상위권 N수생 재수생들은 잘 풀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 이게 언제 끝나나 그건 중요하지만 8회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회를 풀어서 한 회를 완전하게 숙지하고 외우고 가든 아니면 일주일에 두 회분을 풀든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너무 이거를 야 이거 빨리 끝내고 다음 거 해야 돼 그런 게 오히려 나쁜 학습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풀어도 돼요 자 이 천천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총 8회분을 언제 끝나나의 그것도 있어요 8회분을 뭐 다음 주에 끝내? 그런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알겠죠? 본인이 스피드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몰고사를 볼 때 자 만약에 1회를 본다 우리 과탐 시간이 몇 분이지? 30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30분 안에 이걸 풀어봐야 되는데 아무리 중급이라도 선생님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 두근두근 몰고사가 일단 평균 점수로 내면 한 반을 그냥 평균 내면 한 30 한 2점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평균이라서 막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쉽거나 그러지도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30분 내에 푸는 친구도 있지만 30분 내에 다 못 푸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습관을 이제 좀 가져줘야 되냐면 몰고사 형식의 문제를 풀 때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1페이지 2페이지 쭉 있잖아요 자 3페이지 4페이지가 있을 때 3페이지 여기 넘어가는 순간 4페이지 들어갈 때까지 몇 분 만에 끊었는지를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 여기서 20분에 걸렸어 여기 4페이지 부담에 10분 남은 거야 이럴 수 있고요 어떤 시험지는 뭐 21분 어떤 건 뭐 18분일 수도 있잖아 좀 느리면 뭐 25분일 수도 있어 상관없어 천천히 풀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30분이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8, 17번 18번? 19번, 20번 있다고 가정해볼까? 25분인 거야 근데 18번 딱 푸니까 끝났어 30분 그럼 스탑으로 채점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 공부하는 거야 알겠어요? 물론 빨리 풀면 좋은데 빨리 푸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다 맞는 습관을 가져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메모만 좀 해놓으시고 뭐 신경 쓰지 마 시간은 점점 짧아져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푸는데 만약에 45분에 끝났어 괜찮아 45분 걸렸는데 20번 틀리고 다 맞았어 잘 푼 거예요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점점 빨라진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31분만 32분만에 끝났는데 막 앞에서 막 여기서 2번 같은 거 실수해서 틀리고 7번 틀리고 막 살발하게 틀린 거야 근데 2개 3개는 몰라 쓰렸고 2개는 실수야 이러면 절대 안 되잖아 근데 문제는 항상 모든 시험이라는 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려면 문제를 천천히 풀은 습관을 처음부터 가져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천천히 풀어지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내가 왜 자꾸 천천히 강조하냐면 급하지 않다는 얘기야 아직은 충분한 수능까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시험지에 다 써가면서 다 풀어주라는 거야 눈으로 풀어서 건성건성 풀지 마시고 그런 게 몸에 배워요 나중에 아주 나쁜 습관으로 여러분한테 피해를 주게 되죠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시간 내에 푸는 거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기록만 좀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가면 점점 점점 빨라진다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내가 빨리 풀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빨리 풀어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는 게 많아야 빨리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 아는 게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3페이지까지 가는 시간은 점점 점 짧아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야 선생님 이거는 실수했어요 이거는 문제 잘못 읽었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고 문제 읽어가면서 야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야 선생님이 이걸 외우라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개념과 연결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 정말 좋습니다 알겠죠? 장담학원 내 두근두근 완전하게 소화하면 몇 점 나온다고요? 최소한 43, 44 이상에서 놀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킬러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알겠죠? 씁이 있고 1회 열심히 푸시고요 1회 해설해서 보겠습니다 1회에서 1회кра Bennet 그 다음에요ps 2회 Garcia 1회laughing 1회 없음 2의